겉이 벗겨서 말리긴 말렸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어.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벗겨서 구우면 돼. 벗겨서 말린 거야. 이거 한번 살짝 말린 거지요? 응. 그래서 먹으면 꾸득꾸득한 게 엄청 맛있지. 대박. 금방 거질 수 있어. 쪄도 맛있어 이거는. 네. 뚜껑을 다 넣어. 기름 안 넣고? 아니 기름 넣어야지. 안 넣으면은. 그 살짝 넣을 때만? 응. 내가 알아봐. 오케이. 오케이. 뜯어보인다. 응. 보이지? 응. 이거 먼저. 손 들고 있어. 붙였어. 안 맞았다 붙였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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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류에 뜯어 먹어야지? 짭조래. 아이고 뜨거워. 아이고 뜨거워. 대충 해. 이렇게. 어떻게 했으면 대충 먹어. 응. 이거 먹어. 그리고 내arma술. 아니지. 감사합니다.